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잘하겠어 진짜 잘했어 그쵸 어떻게 알겠어 그 여자가 떠나고 여자가 왔어 그 팬티 그 소화가 못 읽어요 아 근데 이게 벚꽃이 아직 다 피지는 않았네 그쵸? 아닌가? 아니 어제가 완전 바쁜 머리를 어제가 만개하고 오늘이 이제 아 어제가 만개였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여기 한번 쳐다봐줘 그 뭔 느낌인지 알지 마크야 진짜 어불렀어 청각? 청각이 뭐야? 아 좋아요 야 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하나씩 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역시 이런 많은 사람들 정말 누군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 다 자연을 보려고 왔어요 네 와 이거다 내 천각 이게 벚꽃이에요? 이게 벚꽃이래요 여러분 네? 엔시티였습니다 희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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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귐인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맛있어 여러분 드시고 싶으세요? 사 드시면 땡 땡 니가 받았어? 이치에 맞춰서 니가 줘서? 괜찮은데? 어, 받았어, 했어. 했는데 텐도 어, 형 괜찮다. 그거, 그거 괜찮은 거 맞다, 했어? 와 멋있어! 그래서 되게.. 오! I knew we would be crazy, but I didn't.. Let me try one. Dude, your history and eggs, like, with eggs? My relationship with eggs go deep. Yo, so deep. This is amazing.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This is crazy, whoa. tenho actually speed there 5,500,000원. And I think it will have been very fast. And it gave me a big smell as a Christian built together Let it go on. 나 가고 싶어. 누가 해? 둘이 원래 준비한 거 하지? 왜냐면 나머지는 요리하면 돼? 아, 몰랐지? 응. 아니. 이게 준비야. 요리 준비야. 그래서 요리는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쪽으로 오면 이제 그냥. 아, 오늘은 잠도다. 우리는 그냥 마음이 준비하고 있을게요. 뭐 더 특히 먹고 싶은 거. 지금도 배고프잖아. 일단 고기 먹을 때는 이런 소시지 같은 거 좀 필요하긴 해. 껍데기 좋다. 땅잎 같은 거 필요하지 않을까? 땅잎은 뭐. 상추? 아, 상추. 상추, 상추. 상추는 이건데. 아무튼 비빔면은 살 거 같아. 비빔면. 놀았지? 응. 은근히 노동했어. 과자 사왔어? 많이 사왔어. 근데 이거 요리 할 거 많이 없을 거 같아. 왜? 고기만 부으면 돼. 응. 소고기가 한 팩밖에 없어. 이거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들기름을 먹으면 안 돼. 이러면은 그냥.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에 먹자. 고소? 그럼 고소 또 구우죠. 이렇게 자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돼. 아, 진짜. 삼겹살 누가 구워요? 저가. 아, 내가? 이거 내가 장 봐왔는데 내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설거지만 빼주세요. 아우. 저 고기 굽는 거 설거지 좀 하면 되긴 하고. 설거지를 이걸로 하면 될 거 같아. 이걸로 이제. 아, 근데 선생님 빼줘야 돼. 왜냐면 장어덮밥 사줄게. 아, 그래. 그러면 장어덮밥 내가 사줄게. 그렇지. 그러면 형아 해줄게. 그럼 나도 사줄게. 한은 못 뺄게. 네, 자고 있어요 지금. 애들 밥 돌려도 될 거 같은데? 진짜 하루 종일 밥 먹었어. 저 어머니의 마음인가. 형, 빨리 와. 아, 이것만 코코. 나 고민보다 2개 더 없어. 진짜. 괜찮지. 나는 괜찮아. 제일 못한 사람이 사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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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으로. 난 초대비였봐. 와, 진짜 신경이 되어있다. 이게 타는 걸 보고 있나 봐요. 우리 아무데도 어차피